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관한 분야의 유튜브 채널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하려면 유튜브 볼 때는 머리 시키려고 보잖아요. 저는 주로 제가 구독하는 게 과학, 그리고 공룡 이런 것들 좋아하고 우주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라이브를 놓치더라도 꼭 빠짐없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신 86번가의 주인공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정광우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라이브에 한번 기습 방문했더니 이렇게 또 아는 척을 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지만 반갑고 좋았습니다. 라이브에서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같은 직종은 연말 연초가 보고서 마무리해야 돼서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10월 말부터 숙제 밀린 거 하고 있어서 요즘은 라이브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내용, 저희 3%하고도 언젠가 제가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시작은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영광입니다. 힘난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들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있는 이제 코로나 변이 그리고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의 좀 그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그 말씀을 던지시니까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 전망할 때 이 단어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미크론. 자, 그럼 오미크론 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이거는 시장의 강력하고 위험한 악재라고만 딱 단정 지으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딱 중도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안 좋게 보일 필요도 없고 또는 어떤 데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렇게 또 너무 좋게 보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제 룰북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코로나 범주 안에서의 이제 머문다라고 하면은 극복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겁만 먹고 있을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훈훈하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훈훈한 기조 속에서 그 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아, 좋다. 그럼 이게 대형 악재는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포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주목해서 길목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즘 가장 우리 매니저님께서 관심 주는 섹터, 분야 아니면 테마, 뭔가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로 보게 되면 저희 채널이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터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터나 콘텐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쪽 관련되는 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런 데들은 조금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건 장기적으로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버스, 엔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연관되는 단어들 중에서 요즘 엔터가 NFT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메타버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게임 얘기 안 할 수 없고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좀 짚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 언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네. 최근에 아마도 관심들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그리고 또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NFT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뭐 대체불가 토큰이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쉽게 보시면 지금 엔터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지적재산권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좀 미흡해서 수익화가 안 되었던 부분들까지도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아마도 첫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에 깔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워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영역에 지금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도 이걸 활용해가지고서 A라는 것도 만들어볼까 우리가 못해보면 B라는 것도 해볼까 그런데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자 업계끼리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나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최근에 하이브에서도 유튜브에 이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뭐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조금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워낙 극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했어요. 분명 이 엔터주들은 이제 NFT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어떤 베이스로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의 실현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주 확고한 보호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할 텐데 그러면 엔터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NFT와 관련된 다른 어떤 회사를 주목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엔터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디가 제일 잘 될 것이냐 이거를 일단 맞추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서 해박하시다면은 그쪽에서 승자가 될 만한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NFT에 이제 입혀지는 것 자체가 IP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일단 엔터사들이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주셨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있었었어요. 저도 사실 메타버스 요즘 부쩍 관심이 많아서 저야 학술적인 공부일 뿐입니다만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봤는데 진짜 2022년부터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꿈틀꿈틀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워낙 다이버시티가 크니까 주로 저희가 어디부터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들 나눠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이게 구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게임 쪽이 수익화는 워낙 빠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좀 대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참여하려는 곳들은 아무래도 완전 민간보다는 기업 대상이거나 약간 B2B나 이런 쪽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들도 결국에는 좀 빠르게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두 부분이 이제 수익화 쪽에서는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외국 리서치 보고서들 아 제가 또 이렇게 대화 나는데 저 마음 아프시게 제 알리바바 계좌는 또 왜 물어보고 계세요? 나 진짜 지금 눈물 또 날냐고 그러네 또 자 다시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외신을 봤다가 우와 소리가 났던 게 애플 AR이에요. AR. 오우 이번에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로스하이 보이더라고요. 삼성도 예전에 2013년도인가 그때 구글 글라스 수준의 둥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꽤 그 모던한 느낌의 어떤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메타버스 이런 디바이스 쪽 하드웨어 쪽 이쪽은 아직은 너무 이른가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도 조만간에 이제는 좀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쪽에서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 착용을 해보시면 착용감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무겁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발전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그 특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비자들이 여기까지는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얼리 어댑터들만 받아들이는 거에서 이게 이제 완전 대중이 받아들이는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이제 그런 애플과 같이 상당한 이제 로열티를 가진 고객이 많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일단 제품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사실 시장에서 정말 새로운 완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가 컴퓨터에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또 스마트폰에서 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완전히 판이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하면 이번 2020년도에 2022년도에 그런 어떤 싹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도 저희가 어떤 섹터를 주로 이렇게 딱 살펴봐야 되는지 또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뭐 저와 슈카님은 이거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대화 나눌 때 많이 나누거든요. 게임. 게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보이세요? 네. 게임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사실은 지금 게임 업체들은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좀 구현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실제로 지금 돈을 버는 게임들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 산업화가 확 되려면 결국에는 게임이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과연 규제의 장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고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먼저 좀 이뤄지는 부분들이 먼저 이제 좀 보이고서 그게 그 후에 쪽으로 좀 저희 쪽으로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을 주도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퍼주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어떤 관점에서 특히 관전 포인트를 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지 좀 감이 쫙 오네요. 자,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요즘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뭐 그냥 결론은 그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리오프닝이 이제 가장 연관이 있는 거는 코로나일 것이고 이게 종식이 언제 되느냐인데 기본적으로는 백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높은 신뢰를 보냅니다. 어쨌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을 저희가 뭐 가지고서 그러면 이거를 섹터로 묶어서 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전략들 생각을 하실 텐데 분명히 그중에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준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팬데믹을 겪은 지 벌써 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기업은 우리가 이게 장기화될 수 있으니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 해서 M&A도 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비대면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걸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닌 기업은 아닌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저 이제 보고를 할 때 팬데믹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것만 하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저희가 종식이 가까워 오게 되면 준비된 기업과 아닌 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2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런 거죠. 워낙이나 큰 상처를 가져다 준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견디지 못하고 유상증자를 감행한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주가 차트를 보시면 와 과거 고점 대비 아직 회복을 전혀 못했네.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때 대비해서 주식 수가 늘어서 시가총액으로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시총이 커진 비싸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좀 반드시 걸러내시고서 픽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오프닝 주들도 저도 주가 흐름만 보고 있었는데 주식 수 생각할 거를 진짜 깜빡 잊고 있었네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옥석가리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해 주신 건 진짜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산업 섹터들은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목이 잠기는 게 댓글창에서 저를 자꾸 알리바바 교수님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웨일 의장 얘기 좀 하기 전에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리바바 들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보로 자꾸 그걸 여쭤보시는데 우리 최고의 고수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인정하는 실력자인 정매니저님께 한번 자문을 구합니다. 알리바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탄 없이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해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손실이 날 게 있을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장기간 고생을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하게 되더라도 아주 유명한 투자자인 찰리 먼거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또 그건 나름대로 왜 추억이시지 않을까. 저희들끼리 그런 소리는 해요. 가끔 이제 저만 독박 쓴 게 아니라 우리 그 이모학용 교수님이나 몇 명 있어요. 저희 내부에도 다 같이 그래서 너털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게 큰 그래도 위안이 돼요. 혼자 그런 거 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알리바바 우리 고수님의 의견 들으셨으니까 다시 방송에 집중하시죠. 파웰 의장님 옛날에도 제가 발언은 안 믿긴 했습니다만 일시적 인플레이션 요즘도 여러 가지 발언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재신임도 받고 그래서 최근 발언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매파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의회에 가서서 증언을 할 때 했던 발언이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거둬들이겠다.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의 속도 가속화하겠다. 그거를 염두에 두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게 사실 이틀에 걸쳐서 있었고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하고도 같이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차례 두 차례 한 게 아니고요. 뭐 한 번 회의 때 이제 의회 때마다 4, 5번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 이것이 2021년판 테이퍼 텐트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벤 버넨키 의장이 5월 22일 날에 의회에 가서 우리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발작적인 증세를 보였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런 발언을 왜 했을까라고 보면은 그게 벤 버넨키 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나옵니다.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준을 이제 관찰하신 분으로 꼭 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린 책인데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4월 30일 날에 fmc가 있었어요. 그날 회의 때에 연준에서 슬쩍 표현을 넣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향후 자산 매입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넣은 거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회고록에서는 우리는 테이퍼링에 힌트를 줬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점을 찍지 않고 가속화할 수 있다. 어? Q일이 늘릴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안 되겠다.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경우에 사실 지난 7월 fmc부터 상당히 매파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 11월 회의까지도 그런데 특히나 11월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비둘기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의 때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사용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인내심을 향후해 보일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완화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표현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매파스러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7월 9월 그다음에 11월까지 오면서 매파스러움을 사실은 많이 fmc의 성명서라든지 qna라든지 회의록에다가 많이 꼭꼭 숨겨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별로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원색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좀 알아차렸으면 이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다음에는 사실은 왜 그렇게 표현들이 조금은 달랐을까. 그러니까 매파스러움을 비둘기로 그동안 포장을 했을까라고 해보면 사실 연임이 결정이 안 됐던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시장이 조종을 많이 받거나 해버리면 아무래도 연임에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조금 내려갈 것 같던 인플레 아니면 고용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11월 초에 나왔던 데이터들 보시면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뜨거움을 조금은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게 하여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짚는 훈련을 그렇게 예전에 회고록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탐독하셔서 다 되셨네요. 그쪽으로 조금 많이 해뒀습니다. 저도 꼭 사서 읽어봐야겠는데요. 번행키의 행동하는 용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장들도 이렇게 회고록 많이 냅니까? 네. 고전 의장님들은 내셨는데 아직 옐런 의장님은 안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주말에 그냥 싹 한번 사가지고 한번 작심하고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크로한 얘기도 해주셨고 중요한 산업 섹터들도 다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종합 결론. 내년 투자는 어떻게? 라는 관점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 계속해서 좀 조심해서 가시길을 살얼음을 걷고 있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증시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적극 매수에 나설 땐 아니다. 현금이 지금은 제일 좋은 투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3%에 지금 이번 출연까지가 아마 네 번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실 정확하게 장세 변곡점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증시 순환하는 장세 얘기를 드리면서 일본 애널리스트 우라가미 군이요의 순환론을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 3월이죠. 그때부터 작년 10월까지가 첫 장세인 금융장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해가지고서 올해 한 이제 5월 정도까지 그때까지가 실적 장세 초반. 그 다음에 5월부터 11월 초 중순 이 정도까지가 실적 장세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완연히 이제는 저희가 연준 최근에 멘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긴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고 역금융장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역금융장세에는 이게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이때는 그 책에도 이제 보시면은 우라가미 군요의 책에도 보시면은 그때는 현금보다 좋은 것은 없고 올라가는 주식 찾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조심히 하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하고 계신 86번가도 그 독서클럽인가? 뭐죠? 그 독서 뭐죠? 예예. 독서 모임. 모임. 모임 맞죠. 거기에서도 좋은 거 많은데. 아 그렇지 않아도 진짜 우리 매니저님 모시고 3%에서 뭘 해볼까? 제가 구상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뭐죠? 그래서 역대 연준 의장님들의 회고록 같은 걸 한번 쭉 정리하면서 연준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뷰 이런 걸 정리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야 진짜 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일단 내년 투자의 분위기는 그렇게 잡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지금 조종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종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 시점으로 인식해야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포트를 바꿀 때 주도주. 아 이제는 이런 쪽에 좀 주도주를 바꿔보셨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주도주는 이렇게 조종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관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와닿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역금융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또 감이 딱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무언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시기를 권유드릴만한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이 일단은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사이클이 역금융 역실적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또 돌아서 이렇게 또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그때 제일 좋은 것은 일단은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반등에서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금융주들이 좋을 것이다라 생각이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시기를 훨씬 더 길게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좀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의 입장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정말 내가 이거 월급 나올 때마다 묻어두고서 가고 싶은 그런 분야다.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사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굉장히 장기간에 과거 역사를 보면 상승장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승장에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성장주들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이제 뭐 계속 세 가지 꼭지로 잡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그 부분이 이제는 정말로 기술이 저희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바이오 쪽에서도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생겨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RNA 방식으로 해서 백신을 저희가 다 맞게 되고 이런 것들은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도 한 가지의 기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AI라고 묶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NFT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까지 해서 세 가지 꼭지. 그쪽에서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고르셔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그게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이 매크로한 부분부터 세부적인 기술 테마주부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이 주도주를 바꾸는 전략 전술까지 뭐 빠지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도대체 언제쯤 이제 아예 저희하고 무슨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저에게 개인 레슨을 해 주실 겁니까? 제 상황 안 들으셨잖아요. 알리바바. 이거 언제 벌충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조만간 저희 좋은 자리 여러분들 좋은 자리 만들어서 우리 정강호 매니저와 함께하는 뭐뭐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 가족 중에 약간 아프신 분이 있어서 제가 괜히 대회활동을 적극 이렇게 유도했다가 큰 결례할까 봐 제가 일부러 아직 전화도 못 드리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저희 3%가 또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이렇게 또 귀한 말씀해 주러 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파웰 의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위안만 하고 가시는 우리 정강호 매니저님. 자 그리고 86번가에서도 저도 종종 들어가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정강호 펀드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한 사항은 4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